네 사랑하는 비파 창조농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파 창조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0일 입니다. 원래 3월 10일은 정말 그 정도 되면 이제 비파 접을 붙이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무에 접을 이제 붙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거의 비상사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비상 우리 회사 비상사태 5개월째 하고 10일째 이제 160일째 비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뭐 지금 힘든거는 뭐 뭐 많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그 제가 뭐 왕도토리 그 상노 큰 도토리 커피 뿐만 아니고 뭐 비파 가공식품 그 다음에 그 유자 농장 유자 접 붙이기 그 다음에 이제 흰 비파를 작년에 2019년도에 하늘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흰 비파를 지금 올해 접을 다 붙여 놨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뭐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문제가 없을 때고 지금 이제 시험능 유자를 이제 많이 붙여 놨는데 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음 제가 그 공무원들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25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왔지만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보니까 국제전화로 이래 왔더라고 그래 제가 전화를 받고 좀 이상해 가지고 전에도 우체국으로 이렇게 막 국제전화로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공원이 이제 작은 조금만 이제 그 농업연구소죠 농업 연구소인데 저도 이제 전화를 전화는 이제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0082는 우리나라지만 이렇게 그게 국제전화를 뜨니까 번호가 아주 길더라고 그렇게 받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로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기분이 안좋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어 어 그런데 이제 유자 아 저 비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좀 국제전화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뭐 자기는 국제전화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게 많이 기분이 나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제가 뭐 이야기도 다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 사업 그 주문 이런 이야기도 다 마무리 짓고 뭐 잘 해결 뭐 저같은 경우에는 뭐 뭐 지금까지 25년간 고객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 뭐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고 주문을 많이 받고 우리 비파 고객분들이 한 3만 7천명 이상 4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다 손님이 오신 분들이 뭐 만난 분들만 해도 뭐 뭐 수천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항상 차를 드리고 이렇게 뭐 좋게 이렇게 다 해 왔는데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 솔직히 제가 지금 왜 제가 우리 비파 창조농원 비파 연극 프로젝트에서 이제 상노 큰 도토리 커피를 만들어 내고 이리 해 나왔지만은 음 왜 제가 지금 160일째 비상경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그때 제가 그때 한 작년 재작년 한 7년 전부터 정말 뭐 심각한 이런 내용의 이런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뭐 정말 기도도 드리면서 뭐 정말 뭐 술도 입에 안 되니까 술은 먹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일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그 일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일을 접으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그 비트코인에 제가 너무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가저도에 제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잘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제가 음 아 이런 내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정성을 들이고 하니까 이제 이제 북과시 커피를 만들어라 해서 제가 북과시 커피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상노 큰 도토리 커피가 되고 지금 거기에 이제 뭐 일본에 거의 한 7만 8천평 정도 지금 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여하튼 열심히 나무도 심었고 열매도 따고 전세계적인 광고도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고 뭐 커피시장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제품을 상품만 한번 가고 이제 포장 지금 포장제를 지금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커피를 드시고 이제 그 북과시 입차 그 다음에 또 비파 입차를 이제 이제 상품을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차를 절길 수 있도록 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해 놨지만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판매를 하고 있고 접은 거는 접고 있지만은 어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가 지금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뭐 어찌된 판인지 뭐 비파 고객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비파 창조농원이 뭐 뭐 1998년부터 이렇게 일을 해 왔지만은 뭐 실제 일은 그보다 좀 더 일찍 되지만은 배운 거 배운 거 상품 만들어 나가는 거 본 거 이렇게 일은 해 온 거는 나무를 키운 거는 뭐 뭐 30년이 넘지만은 사실 이제 비파 창조농원에서 이제 종목허가를 받아 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온 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어 지금 이제 그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그 뭐고 그 국제전화번호로 와서 그 왔다고 해 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문자로 사과드렸고 저는 어떤 분이라도 차별하는 그런 거 없고 정말 그 정말 뭐 법 안에서 종모법 안에서 그 식품법 안에서 자 뭐 최선을 또 다해서 승리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